개신교계 105억원 기부 약자위에 써달라 기독교계가 자립준비청년, 미혼모, 중독자, 탈북민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써달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7일 105억원을 기부했습니다. 오는 27일 서울광화문에서 대형예배를 개최할 예정인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조직위원회 오정현 사랑의 교회 목사 정성진 거룩한 빛 광성교회 은퇴목사 소년보 세계료교회 목사 등은 이날 오후 서울정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1차 모금액 105억 6,327만원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죠. 1차 기부금은 지난 9월 9일 발대식 이후 모금된 금액이며 지난 4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계좌에 입금됐다고 합니다. 모금의 관계자는 개인이나 기업이 아닌 종교계가 이런 거액을 기부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는데요. 총 200억원 모금을 목표로 하는 연합예배 조직위는 27일 연합예배 이후에 2차로 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예배 조직위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부식에 앞서 취약계층 지원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갖고 지속적으로 취약계층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죠. 연합예배 조직위는 또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연 30만명 헌일 캠페인도 벌이겠다고 했으며 이날 기부식 후 기자회견에는 미혼모, 탈북민, 마약중독자 지원단체 대표들이 나와 자신들의 활동을 설명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오정연 목사는 200만 연합예배와 큰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뭔가 손에 잡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대체로 대형 행사 때에는 행사 후에 기부해 왔는데 이번에는 마음을 같이 하는 기업과 교회들이 한마음이 돼서 행사 전에 미리 기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정성진 목사는 왜 교회가 스스로 직접 나누지 않고 사랑의 열매와 협약을 하느냐는 의견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교회 안에 빛과 소금으로 살지 않았나 하는 반성에서 공신력 있는 사랑의 열매와 손잡고 귀중한 헌금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쓰이도록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손연보 목사는 기부는 해본 사람이 또 하게 된다 짧은 시간에 105억 원이 모인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라며 총 200억 원 이상을 기부함으로써 교회가 사회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죠. 한편 27일 연합 예배는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를 주제로 열리며 주요 주제는 차별금지법 저지인데요. 기독교에게는 그동안 국회에서 발의됐던 차별금지법이 동성애와 동성혼을 조장해 하나님의 창조 질세에 어긋난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참석자들은 2007년 이후로 역대 국회에서는 항상 차별금지법이 상정되어 왔다며 22대 국회에서도 상정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데 그런 입법 활동을 하면 한국교회는 이를 막기 위해 12,7예배 같은 더 큰 예배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연합예배가 정치색을 띠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예배의 참석자들은 이 예배는 정치색은 완전히 배제한 보금주의적 예배가 될 것이라며 정치인들을 예배에서 인사시키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훈실 차별금지법과 예배정신 이해 부족 기독교계 시민단체들 좌파 기훈실 앞에서 12.7 피난 사과 척구 예배 빙자한 정치집회 모함 무례 오만방자 교회를 혐오 집단으로 매도하며 국민들 기만 PC주의의 경도는 편향적 시각에서 벗어나게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인 12.7 200만 연합예배를 정치집회를 했고 비난한 곳과 관련 기독교계 시민단체들이 7일 오후 기훈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 귀탄하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반성경적이고 신앙자유 탄압하는 차별금지법 막기 위한 1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를 정치집회로 모함한 기훈실 강력 귀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기훈실이 12.7 200만 연합예배를 예배와 기도회를 빙자한 주일 정치집회라고 모함하고 예배정신 훼손으로 평화하며 어리석은 일, 일하고까지 한 무례하고 오만방자 성명을 꾸짖으며 강력히 귀탄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기훈실은 세계역사 흐름에 대한 무지와 문화사대주의의 경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몰이에 예배정신에 대한 이해 부족을 뉘우치고 1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를 비난한 잘못을 즉각 사과하라며 우리는 에스도와 같은 절박한 심정으로 개최하려는 1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에 대한 사실 왜곡과 여론호도 및 중상모략 흑색선전에 대해 분노하며 이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을 엄중히 천명한다고 밝혔죠. 또 우리는 지난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동성커플의 건강보험, 피 부양자 자격을 허용한 반헌법, 삼권분립위반, 사법적극주의 판결을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하다며 우리는 한국교회를 위험에 빠뜨리고 다음 세대를 파멸의 길로 이끄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위험의 직면에 비누하스처럼 일어나 한국교회를 깨우고 있는 손윤보 목사, 오정호 목사, 오정현 목사 등을 적극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기훈실의 그간 항보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금까지 국법법 폐지 활동과 키리절브 훈련 중단 주장,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 참여 3대 3에서 북한 독재 정권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무차별적인 지원을 주장해온 기훈실이 가면을 벗고 정체를 드러내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기훈실이 한국교회를 혐오 집단으로 매도하면서도 스스로를 사회적으로 신망있는 윤리집단인 것처럼 포장해 한국교회와 국민을 속여온 김한서를 폭로하며 PC주의에 경도된 편향적 시각에서 벗어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12일 200만 연합예배 조직위 발표 성경 믿는 성도 다 모이자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가 10월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전례없는 대규모 연합 집회로 열릴 것이 예고된 가운데 그 조직위원회가 9일 마포구 국동방송 사옥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준비에 착서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조직위 공동대회장인 오정현 목사, 정성진 목사, 실행위원장, 손현보 목사, 참여분과장 박한서 목사, 시럽인 위원, 박한길 애토미 대표회장, 기획, 운영총괄, 주연정 목사, 사무총장, 홍호소 목사 등이 참석해 이번 대회의 개요와 취지, 목적 등을 밝혔죠. 조직위는 이날 발표한 호소문에서 국가와 교회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병들었다며 세대와 진영 간 단절, 저출생, 교육헌장 붕괴, 특히 창조원리에 반하는 반생명, 반윤리적 악행과 이를 법제화하려는 시도, 인격과 가정을 파괴하는 동성애, 동성원 제도와 신앙의 자유의 위협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대회의 목적과 의미에서 확산 일루에 있는 마약과 동성애와 중독의 문제, 차별금지법 등 각종 반인류적, 반성경적 법률 제정 시도, 저출생 고령화, 경제의 동력 상실, 세대의 지역 진영 간 대립과 갈등, 부계되는 교육현장 등 병리적 현상 앞에서 한국교회가 회개와 헌신의 마음으로 기도하므로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로 나아가길 위함이라고 밝혔죠. 조직위는 김정환 목사를 고문으로 김사만, 김삼복, 홍정길, 이동훈 목사 등 한국교회 원로 지도자들이 자문위원을 맡았으며 이영훈 목사와 오정연 목사가 공동대표, 손연보 목사와 유만성 목사가 공동실형위원장을 맡았으며 사무총장은 홍호수 목사, 기획, 운영, 총괄은 주연정 목사, 조평세 대표로 구성됐습니다. 또 연합단체장에는 한교총, 장정연 대표회장, 한장총, 천안 대표회장, 한교현, 송태섭 대표회장이 참여하며 공동대회장에 이용훈, 오정연, 이규현, 정성진, 김은성 목사가 이름을 올렸으며 오정호 예장합동청회장 외에 60여 교단장 및 총무단위 교단지원위원회로 참여합니다. 이번 집회는 10월 2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찬양집회와 예배, 큰 기도회로 광화물광장과 시청합 남대문 일대에서 개최되며 6만 한국교회와 4천 티아스퍼라 교회가 함께 현장에서 100만, 온라인으로 100만이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참여자들에게는 흰색 상의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공동대회장 오정연 목사는 최근 대법원이 동성 커플에 대한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또 다른 법원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성별을 바꿀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며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동성이가 잘못됐다고 하면 혐오 발언이라고 하는 걸 보면서 대다수 한국교회의 성경을 믿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뭔가 역할을 감동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죠. 이어 영적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된다는 절박함에서 전력투구를 해보고자 한다며 12.7 집회는 정치 집회가 아니고 철저한 사명, 신양 집회가 될 것이다.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믿는 분들, 교회와 가정을 지키길 원하는 사람들은 다 모이자고 했습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것 없다. 신행위원장인 손연보 목사는 한국교회가 이제 더는 뒤로 물러설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만 성도가 모여 하나님께 간과하면 악법이 절대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12.7 집회가 대한민국을 살리고 제2의 종교계획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도위원 한기채 목사는 성경적 가치와 세계관을 분명하게 선포해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귀한 운동이 되길 바란다고 지도위원 최병랑 목사는 성경을 절대 진리로 믿는 우리가 침묵한다면 하나님과 역사 앞에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했죠. 집회의 기획 및 운영 총괄을 맡은 주현정 목사는 정치 집회가 아니기에 정치 구호를 배제했다. 기획 운영을 총괄하는 조평세 박사는 청년들이 기획 단계부터 함께하는 집회가 될 것이라고 했죠. 조직위는 미국 혹은 유럽 목사 전문가들이 강사로 서며 법과 교육이 망가지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국가의 처참한 현실을 알리고 국제적으로 전세계 교회들과 연대하는 예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집회 이후 반기독교 반사회적 흐름에 맞서는 울타리로 한국교회 전체가 함께하는 R&P 싱크탱크 기구를 설립하겠다는 기획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조직위는 출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주요 교단 및 17개 광역시의 도를 방문하고 주요 교회의 공무위 및 포스터를 발송하며 기도분과를 중심으로 각종 기도회를 개최해 나갈 예정입니다. 9월 17일부터 10월 26일까지는 40일 특별철회 기도회를 같은 기간 40일 청년 릴레이 금식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9월 27일 한국교회 연합철회 기도회 10월 14일부터 3일 금식 기도성회 10월 12일 7시간 연속 한국교회 연합 기도회 10월 25일 연합철회 기도회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천 투비였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번 집회를 통해 다시 한번 깨어나길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화이팅! 한국교회 화이팅!